자 그러면요. 그래 이제 한번 드디어 얘기해 볼게요. 박용택 선수에요. KBO르그 은퇴 투어 박용택 선수 취소선이 거져 있죠. 네. 역대 최다 안타 현재까지 그 뭐냐 그 진행 중이구요. 몇 안타인지 제가 차마 못 써놨는데 뭐 안타 진행 중이라고는 뭐 나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아무래도 기록의 사나이다 보니까 선수협 주관으로 투어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솔직히 이거는 저도 그 민웅기 해설위원이 민웅기 해설위원이 개인 sns에 올렸어요. 이게 목소리를 내지 않은 많은 팬들이 아쉬워할 것이다. 이거는 왜 얘기를 했냐면요. 이거는 내가 왜 우려되는지를 얘기를 할게요. 이따가. 2009년 이제 타격왕 수상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홍성은 코치하고 논란이 재조명이 됐죠. 홍성은 코치가 그게 됐어요. 그 이제 시즌 마지막 때 롯데하고 그 시리즈가 있었는데 박용택 선수가 출전 안하고 홍성은 코치가 출전했던 경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홍성은 코치를 상대로 LG의 투수들이 너무 집중 견제를 해버리면서 볼렛 내게 뜬 공항기가 나온거에요. 안타를 추가로 못했죠. 그래가지고 3할 7푼 1위로 타격왕이 확정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졸렬택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박용택 선수 본인이 어 저 네 졸렬택 맞아요. 뭐 하면서 언급을 스스로 했죠. 이번에 결국 선수 본인이 고사 인터뷰를 했어요. 선수협회에서 준비해준 건 고마운데 자기는 은퇴 투어보다는 일단은 팀이 우승하는 게 먼저다. 근데 솔직히 우승한 약간 그렇게 말한 것도 나름 일리는 있어요. 본인 그 선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냐면 박용택 선수는 생각해봐요. 이병규 코치도 그러겠지만 이병규 코치도 되게 우승에 목말라한 채 은퇴였잖아요. 근데 박용택 선수도 그 박용택 선수도 정말 우승에 대해서는 한이 맺힌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희망사항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나서 행가를 바르면서 은퇴하고 싶다.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LG가 여태까지 포스트 시즌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박용택 선수 그냥 은퇴전에 한 번 우승을 시켜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그것도 조작해서 우승시켜주지 말고요. 승부해서 이병규 코치하고 박용택 박용택 선수 어쨌든 그리고 뉴지영 코치 어쨌든 진짜 박용택 선수는 좀 짠하긴 하다. 여태까지 우승 한 번도 못한 거는 어쨌든 아무래도 LG 트윈스 원클럽 맨이니까 그렇잖아요. 이병규 코치는 중간에 일본을 뛰었다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규 코치에 대한 은퇴식 되게 제대로 챙겼잖아요. 하물며 일본도 해외 리그도 안 가고 LG 한 팀에서만 뛴 레전드한테 은퇴식은 안 해준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은퇴식은 당연히 하겠죠. 은퇴전 하겠지. 아마 정규 시즌 마지막 홈격기 때 아마 은퇴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영구 결번은 확실시 되고 있죠. 그리고 일단 박용택 선수 본인이 그 뭐냐 이제 은퇴는 그 우승하고 은퇴하고 싶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포스트 시즌 출전 또 할 것 같아요. 포스트 시즌 출전은 아마 이병규 코치하고는 다르게 할 것 같아요. 이병규 코치는 사실 좀 이병규 코치도 좀 딱 한 게 마지막 시즌 때 마지막 날 딱 한 타석 나왔잖아요. 베타로 물론 안 타쳤지만 음 참 그건 좀 딱 하게 됐는데 박용택 선수도 마지막 시즌 어떻게 그래도 건강할 땐 뛰고 있죠. 음 아무래도 본인의 기본적인 기량이 있다 보니까 음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 개인적으로 그 은퇴 투어를 그러니까 솔직히 꼭 선물까지는 준비 안 해줘도 됐었어. 다만 그 각 팀별 마지막 원정 때 그냥 경기 전에 마이크 잡고 그냥 팬들한테 인사 한마디 정도 해주는 거는 어땠을까 싶어요. 어차피 어차피 비대면이라 팬 사인을 못해. 어차피 비대면 그 뭐냐 거리두기 해야 되기 때문에 팬 사인은 힘들기 때문에 아니면 그 미리 사인해둔 거를 뭐 선물로 뿌리거나 그거 이외에는 뭐 못하니까 그냥 경기 전에 마이크 마이크 대고 뭐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인사하면서 그냥 몇 분 인사 한마디 할 정도의 시간은 정도는 그 정도 그 정도 몇 분 투자할 수는 있잖아. 그냥 그냥 은퇴 투어가 별거인가? 굳이 이승엽 해설위원이 이승엽 해설위원이 너무 스타트를 끊다 보니까 너무 거창하게 해서 그러지 솔직히 오티즈도 말만 하는데 그렇게 거창하게 했잖아. 거창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우준 코치처럼 그냥 좀 그 인사하는 시간 정도만 했었어도 솔직히 그렇다고 그 정도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솔직히 이거는요 나름 우리나라 야구 역사에 그래도 나름 이름을 새겼잖아. 좀 그거에 대한 좀 예우는 다른 팀 팬들도 솔직히 좀 어느 그래도 아무리 상대팀 선수지만 그런 은퇴 선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좀 그 챙겨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 채팅에서도 나오잖아. 이종범 해설위원 이종범 코치나 양준혁 해설위원은 그러면 왜 그 그 왜 그럼 은퇴 투어 왜 못했냐. 근데 제가 오늘 PPT 때 초반에 얘기한 게 있어요. 은퇴 투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했던 사람들 자 올스타 게임 뛰고 나서 그때서야 은퇴 선언을 했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시즌 거의 끝나갔을 때 은퇴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준비할 시간 없었고요. 음 그래서 은퇴 선 밖에 못했죠. 그리고 이종범 해설위원 아니 이종범 코치 이종범 코치는요 2012 시즌 끝나고요. 팀에서 입지를 잃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은퇴 경기까지는 못하고 별도의 은퇴 기념 행사는 했어요. 어쨌든 있지 문제로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은퇴 투어 할 시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예요. 선수 본인이 선수 본인이 한 1, 2년 정도 미리 예고하고 했었으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승엽 해설위원이 은퇴 투어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요. 2015 시즌 2015 시즌 끝나고 FA 계약 할 때요. 2015 시즌 끝나고 FA 계약 할 때 욕심 안 부리고 2년 계약 만 했었어요. 욕심 안 부리고 2년 계약 만 했었고 그래서 이승엽 해설위원이 2년 계약 할 때 다들 예상은 했죠. 2년 계약 할 때부터 아 2년만 뛰고 은퇴할 거구나. 그래서 이승엽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앞두고 은퇴 선언을 하면요.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찬호 씨 박찬호 씨도 2012 시즌 끝나고 좀 뭐냐 솔직히 더 뛸지 아닐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돌연 은퇴 선언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1년 뛰었으니 여한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은퇴했죠. 그래서 솔직히 박찬호 씨 같은 경우는 그래 KBO 리그 역사에는 별로 남긴 건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박찬호 씨는 KBO 리그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야구 역사에 나름 그 큰 변화를 줬던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도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다는 약간 그런 길을 열었던 선수가 바로 박찬호 씨잖아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박찬호 씨는.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적으로도 동양인 최다승 세워놓고 왔고 그리고 물론 이제 방콕 아시안 게임 금메달 2006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그리고 어쨌든 뭐 그런 나름 질비한 활약들을 했어요. 그랬다는 점에서 진짜 우리나라 야구 역사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스타게임에서 은퇴 기념 행사를 해줬죠. 진짜 올스타게임에서 은퇴 기념 행사 한거는 나머지 구단들이 다 합심해서 해준거잖아. 그리고 2015년에는 김응용 전 감독이 야구 소프트보이 협회장이 은퇴 기념 행사를 올스타게임에서 했죠. 다만 이제 하나이글스 감독 시절 때 좀 팀 성적이 워낙에 안 좋았다 보니까 차마 은퇴 투어는 못한거지. 차마 은퇴 투어는 못한거야. 김응용은. 만약에 김응용 전 감독이 그 성적이 화려했던 팀에서 그 마지막 시즌 은퇴 투어를 했었으면요. 그랬으면 아마 다른 팀들 납득했을거에요. 그 막 은퇴 투어를 그렇게 했었으면. 좀 김응용 전 감독도 좀 나름 그런 상징성은 있죠. 어쨌든 은퇴 기념 행사는 개최를 했죠. 했으면 좋았을텐데 못한 인물들. 사실 여기에 PPT에는 안썼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박경환 수석 코치도 은퇴 테투어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긴 했었어요. 나름 우리나라 포수들 중에서는 최고였잖아. 우리나라의 역대 포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특정 포지션에서는 최고기는 했지. 우승도 많이 했죠. 우승도 많이 했고 하니까. 어쨌든 박경환 코치라든지 박진만 코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해줄만 했어. 참 참 어쨌든 어쨌든 뭐 그렇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솔직히 좀 안타까운 사람 오승환 선수 진짜 오승환 선수도요. 성적만 보면 지금 당장 은퇴 투어 해도 돼. 근데 왜 마카오에 가가지고 마카오만 안 갔어도 은퇴 투어 할 수 있었어. 오승환 선수는 안 그런가요? 마카오만 안 갔으면 은퇴 투어 결격 사유도 없었을 거예요. 음 음 음 어쨌든 참 그 흑역사가 하나 남아버리는 바람에 참 진짜 오 오승환 선수는 진짜 커리어 성적만 놓고 보면 진짜 은퇴 성대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참 마카오만 안 갔어도 은퇴 투어 열어줄만도 해요. 근데 이미 이른 솔직히 오승환 선수는요. KBO 리그에서 받은 징계 수위가 너무 빡세가지고 솔직히 은퇴 투어를 해주기가 좀 뭐해요. 몰라 삼성 라이온즈의 레전드는 맞으니까 삼성 라이온즈의 은퇴식은 할 수는 있겠다. 아마 은퇴식은 별도로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뭐냐 언제 등판할지 모르니까 선발 투수가 아니면 선발 투수면 은퇴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퇴식은 따로 하고 그냥 시즌 마지막까지 세이브 상황 때 올라오는 약간 그런 식으로 포스트시즌까지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는 해줄 수 있겠죠. 은퇴식은 별도로 사람들 많이 올 수 있는 경기 때 해주면 좋지. 시즌 중에 마지막 시즌 중에 솔직히 은퇴식은요. 그 한 팀에서 나름 예우를 받으면 해줄 수 있어요. 어쨌든 은퇴 삼성에서의 은퇴식은 예상하고 있어요. 나름 나름 이승엽까지는 이승엽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해줄 수는 있다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요. 이제 그 이승엽의 영국열버는 그 그쪽에 있잖아요. 우측 담장에 만들어놨잖아. 근데 그 뭐냐 약간 그 오승환 선수를 21번을 영국열버는 해준다고 하면요. 그럴 것 같아. 그 삼성 라이온즈의 홈팀 불펜의 문 앞에다가 뭔가 만들어놓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홈팀의 불펜 문 앞에 라파게 약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해요. 음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향후 은퇴 투어를 할 만한 선수들 이거는 개인적인 주관으로 뽑아본 거예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왜 우리 팀은 왜 뺐냐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이데오 선수 이데오 선수는 일단은 세계야구 신기록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임팩트가 강렬하기 때문에 그 은퇴 투어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아홉 경기 연속 오면 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안 나온 기록이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나름 충분히 은퇴 투어 해줄 가치가 있다고 봐요. 임팩트 있는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프리미어십이 중결승전 때 일본 상대로 그 결승타점 날린 거 있잖아. 아마 결승타점 이었을 거예요. 이데오 선수가 음 그리고 그 박병호 선수는 솔직히 간당간당 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역대급 클러치 히팅 클러치 히터들이 조금 그 뭐냐 임팩트가 있죠. 최정 선수는 일단 지금 역대 홈런 2위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최정 선수가 조금 아쉬운 건 그거예요. SK와이번스 이외에 다른 팀에서는 뭔가 딱히 그렇게 다 그 진짜 너무 원클럽맨 박용택 선수라고 비슷한 케이스 너무 원클럽맨 아니라는 게 있어 너무 한 팀에서만 인기가 많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현진 선수 유현진 선수하고 김광현 선수하고 양현종 선수는요 우리나라 그 역대 왼손 투수 트로이카 역대 베스트 왼손 투수 원투쓸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솔직히 안 하면 이상할 일단은 유현진 선수하고 김광현 선수는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멤버죠 안 해주는 게 이상하죠 은퇴터 안 해준다는 게 이상하지 진짜 국대 에이스들이었는데 돌아올 경우 개체 확실시 그리고 내가 보기에 유현진 선수는요 아마 SK 방문했을 때 아마 SK에서는 좀 뭔가 많이 챙겨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천은 유현진 선수의 고향이니까 고향이니까 막 동상고 동상고 동무대들까지 다 불러서 뭐 해줘야 될 거야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현종 선수를 제가 여기다 굵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요 지금 일단은 KBO 리그 왼손 투수 역대급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900이닝에 1600K 넘겼죠 지금 지금 그 정도까지 랭킹 가기도 진짜 힘든 기록인데 거기까지 갔어요 만약에 2000이닝 넘기면 아마 확실히 은퇴 투어는 확실시 될 거야 2000이닝을 넘기면 그리고 이정우 선수하고 강백호 선수 진짜 먼 훗날의 일일 거예요 진짜 먼 훗날의 일이겠지만 이 두 선수는 이미지 손상이 없을 경우 아마 은퇴 투어할 정도의 커리어는 쌓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응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 국대 임팩트 자체는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커리어는 다른 팀이 봐도 그래도 어느정도 인정해주는 투수잖아 솔직히 다른 팀이 봐도 양현종 선수는 그래도 나름 인정을 해주잖아요 응 다른 다른 팀에서 별로 안 까이잖아 흠흠 언제는 그렇죠 자 먼 훗날이겠지만 개최 유력 이라고 써놓은 거에 대해서 계속 연관해서 언급하겠지만요 그래서 안우진 선수는 아마 안 돼요 안우진 선수는 이미 국대 연구 제명이죠 응 학폭이력으로 그렇구요 참 어쨌든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그럴 수도 있어 그 은퇴 투어를 하는 안우진 선수는 군대 현역으로 가야 돼요 대박 몰라 상무에서 뽑아줄 수는 있긴 한데 상무가 인성이 더러운 선수를 뽑아줄까요 그러니까 지원 자격은 될 거야 지원 자격은 될 건데 아마 안 뽑아줄 것 같아 흠흠흠 그럴 것 같구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한 뭐 이 정도 선수들이 있을 것 같다 하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좀 여기에 있는 선수들 말고도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도 좀 그런 임팩트 있는 기록들 많이 좀 남기면 김하성 선수하고 나성범 선수는 좀 보류할게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에서 좀 나름 좋은 기록을 남기고 온다면 그러면 돌아오면 은퇴 투어를 해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강백호 선수는 아마 몇 년 동안 커리어 더 강백호 선수는 갈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되면 이제 수원의 영국 10번이 되겠지 강백호 선수는 수원의 영국 10번 이정훈 선수도 가요 근데 솔직히 이번에 김광현 선수의 전례를 봐서는요 향후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택할 선수가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 의향이 있어요 김광현 선수 봐요 기껏 꿈의 무대를 꿈의 날개를 펼치기 위해서 메이저리그 갔더니 고작 개막전 1이닝 던지고 지금 여태까지 3주 동안 못 던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요 다른 선수들이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그 진짜 그 제대로 시즌도 제대로 못 뛰고 막 커리어 커리어도 완전히 그거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코로나 완전히 직격 피해본 거야 김광현 선수도 그렇고 유현진 선수도 이번에 FA 첫 시즌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 단축 시즌 됐잖아 그래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요 유현진 선수도 성적이 좋든 안 좋든 블루제이스하고 4년기가 끝나고 나면요 왠지 가족들의 건강 막 이런 거 생각해서 돌아올 것 같기는 해요 김태균 선수가 KBO르그 돌아온 배경도 사실 가족 때문이에요 그때 일본에 지진 났었을 때 상황이 그때 김성유씨가 임신 중이었거든 가족 생각하면 무섭지 어쨌든 김태균 선수도 그래서 돌아온 것도 있어요 딱 부인이 부인이 임신 중인데 지진 나고 난리 났었었고 난리 났었었잖아 수신수 선수는 본인은 본인은 롯데에서 뛰어보고 싶긴 하다는데 지금 아들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아들들이 미국 국적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들들이 선택했으니 아빠로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내가 보기에는 둘째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야 귀국을 하더라도 할 것 같아요 딸은 아직 어려서 선택기한 남아있어 딸은 2011년생이야 아직 선택기한 남아있어요 딸은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솔직히 추진수 선수의 가족들은요 자녀들이 미국 국적을 선택한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도 추진수 선수가 생계를 위해서 미국을 간 거였고 그리고 미국에서 살면서 자녀들이 나온 거야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이민들 많았잖아요 이민 가는 사람들 많았고 이민 가서 거기서 자녀들 낳고 뿌리 내는 사람들 많아요 어쩌면 추진수 선수도 뭐 커리어를 위해서 미국에 갔었고 그 뭐냐 그 거기서 가정을 정착시킨 거니까 그렇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몰라 추진수 추진수 선수의 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딸이 나는 아빠 나는 한국 갈래요 하면 그러면 이제 아들들이 성인 될 때까지만 같이 있다가 아마 돌아오고 그때까지는 아마 국적 선택 시간 남았걸요 어쨌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가족들 선택에 맡겨야죠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추진수 선수는 본인은 일단은 국적은 그 아직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롯데는 코치로 오겠지 추진수 선수는 아마 그러면 롯데에는 코치로 올 가능성이 그럴 수는 있을 거야 롯데에는 코치로 그럴 것 같고 그 일단은 뭐 그럴 수 있고요 아예간 그래서 솔직히 그런 은퇴 투어 문화에 대해서 좀 좀 약간 너무 기준을 좀 짜게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팀에 유명했던 선수도 아무래도 그 선수가 오랫동안 커리어를 뛰었으면요 다른 팀한테도 팬들한테 많이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선수가 어 이 선수 은퇴하는구나 어 그동안 우리 우리 팀하고의 경기에서 그래도 나름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들어줬잖아 고생 많았어 뭐 이렇게 박수치면서 떠나보내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은퇴식은 그 선수의 홍경기장에서 하니까 자기네 와서 인사도 해준다는데 솔직히 그거 인사 받아줄 수 있는 거잖아 엠팍은 내가 안 봐서 그리고 생각해 봐요 그런 커뮤니티 활동하는 팬은 진짜 극소수예요 솔직히요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팬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본다면 솔직히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표본은 모르는 일이에요 말하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솔직히 우리나라 인구들 다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걸로 갖다가 국민 투표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 심지어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선거하는 것도 투표 100% 참가 안 하잖아 하문명 근데 이제 지금 야구인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야구인은 선수 출신 말고도 야구와 관련돼서 활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뭐 경기를 중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처럼 스포츠 관련 크리에이터들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솔직히 앞으로 좀 은퇴 투어 문화가 좀 그래도 보편적으로 널리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으면 했거든요 좀 약식으로라도 좀 그냥 인사타임이라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팬들이 경기장 찾기도 힘들어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랬으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참 정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약간 그 남의 팀 이다보니 뭐 좀 굉장히 그런 게 심해요 까는 까는 게 우리나라 네티즌들 특히 스포츠 뉴스에 그 댓글 서비스 곧 중지되잖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성기능보다 악기능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 그거 극성팬들이 인터넷 그 뉴스에 그 댓글을 올려서 자기 존재감을 알리고 싶은 그 댓글 문화 그것 때문에 그 네티즌들이 극성 네티즌들이 자업자득 한 거예요 고유민 선수가 왜 자살했겠어 오지환 선수의 부인이 결국 악플러들 고소한대요 하도 고소할 사람들 많아가지고 한 번은 고소를 다 못해가지고 천명씩 분할 압축해서 고소한대요 가만히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악플과 관련해서는 나도 스포츠 기사에서 뭐냐 진짜 선수나 팀과 관련해서는 비난을 한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이딴 거 왜 썼냐 하는 그 기자들을 비난하는 악플도 있었어요 나도 6년 넘게 시달렸어요 나도 6년 넘게 시달렸고 진짜 나도 그것 때문에 댓글 폐지하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정치 뉴스도 솔직히 댓글 다는 거 솔직히 진짜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모든 뉴스들은요 그 댓글 때문에요 정말 뉴스만 보고 사람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요즘 방송사들도 유튜브 있잖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방송사들의 그 뉴스 개인적으로 방송사들의 뉴스 채널만큼은 댓글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방송사들 다른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음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 그런 악플들 때문에 제가 예전에 비해서 좀 기사 쓸 때 조금 텐션이 좀 안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예전만큼 뭔가 그 많이 읽힐 만한 기사를 생각보다 많이 못 쓰고 그리고 솔직히 그 내가 온라인 기사를 그 플랫폼 올리는 그 플랫폼에서도요 좀 상위기사로 잘 채택을 안 해줘 솔직히 난 그거는 기분 나빠요 그만큼의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기사 퀄리티 좋다고 하는 댓글들을 많이 받아 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솔직히 그 내가 어느 어느 뉴스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내가 채팅창에 올라오는 그 플랫폼에 그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채팅창에 안 띄우는 거예요 오늘 오늘 컨텐츠 내가 일부러 채팅창을 안 띄우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음 진짜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내가 그 그 그 언론사에 그 뭐냐 그 편집인 담당자하고 몇 번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들어보면요 이제 그 스포츠 관련 그 기사들 담당하는 담당자들 보면요 실제로 스포츠 쪽을 정말 스포츠 쪽에 뭔가 그런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 부서에 솔직히 그게 좀 열받아요 그런 사람들 스카우트라도 하든가 그런 노력도 안 해요 어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음 참고로 그 아프리카TV BJ 중에 김영현 기자님이 그 뭐냐 저기 언론사 출신이잖아요 언론사 출신의 BJ잖아요 그 언론사 출신의 스포츠 기자 출신이었잖아요 참 뭐 그래요 음 그렇다고요 그냥 그 정도만 하고 그렇고 이제 그 나는 그래서 이번 댓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박용택 선수도 은퇴 투어를 고사했던 게 그런 댓글들의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음 솔직히 박용택 선수 정도의 커리어 쌓았으면요 그래도 나름 이거는 리그 전체의 역사에 좀 그래도 이름이 크게 박힐 만큼의 기록들이 있잖아 이거는 리그 전체적인 차원에서 나름 그래도 그 기록 인정해주고 축하해줄만한 가치가 있는 건데 이번에 그래서 은대투어가 취소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참 난 두고두고 약간 이거 내가 LG 트윈스 팬은 아니더라도요 계속 이번에 은퇴 투어를 좀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참 좀 그런 좀 정말 은퇴 투어라는 게 그런 정말 같이 작별 인사를 보다 많은 사람들하고 하고 싶은 건데 좀 팬들이 그런 거를 좀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승엽 해설위원이 이러려고 은퇴 투어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막 그 다른 팀 팬들이 안된다 안된다 이렇게 까가지고 은퇴 투어 취소되고 이승엽 해설위원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앞으로 다른 선수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멘